여의도 순복원교회 이영은 단임 목사 기자회견 북한 김정은 북한의 심장병원과 더불어 260개 군의 인민병원 지어달라 여의도 순복원교회 북한 260개 군의 인민병원 건립요청 이영은 목사 김정은도 완공바라는 평양심장병원 공사체계 기대 평양심장병원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한 물꼬를 트는 프로젝트인데 10년가량 공사가 멈춰있어요 김정은도 조석한 완공을 바라는 것으로 아는 만큼 공사 재개를 위해 북한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영은 서울 여의도 순복원교회 단임 목사는 6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 평양에 짓고 있는 가칭 조영기 심장전문병원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여의도 순복원교회는 2007년 북한 측과 협의해 평양심장병원을 짓기로 하고 그해 12월 평양 중심부 약 2만 제곱미터에 260개 병상을 갖춘 병원 공사에 들어갔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한 피격과 이에 따른 정부의 오해사 대북제자 조치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사실상 공사가 멈춘 상태인데요 이 목사는 평양심장병원이 건립되는 부지 안에 김정은이 어린이 병원을 세웠는데 당시 중공시기 간 김정은이 왜 저 건물이 흉물처럼 있느냐고 했다고 한다며 이후 북한에서 여러 경로로 병원을 빨리 완공해달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공사 재개를 위한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입단 군사 도발에 대한 유엔 제재와 별개로 인도주의적 사안 관련 대북지원이 끊겨선 안된다는 판단에서죠 여의도 순봉계의 요청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년간 1500여개 의료장비와 물품의 대북반입을 검토했고 지난해 11월 마침내 반입을 승인했죠 이들 장비와 물품이 군사 물자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온전히 병원 건립에만 사용되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입니다 북한 측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 공사가 재개되면 약 6개월간 내부 인테리어와 의료장비 설치 등을 마친 뒤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목사는 1500개가 넘는 모든 아이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검증해 허가가 나왔다며 심장병 의료장비 설치는 사마리안 퍼스 재단이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세계적 기독교계 구호단체로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의료지원팀을 포함한 재난대책 전문가들을 파견하기도 했죠 이 목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유엔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허용한 물품 반입을 다시 불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금은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밝혔죠 그는 평양심장병원 사업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하나의 물꼬를 트는 프로젝트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심장병원 이외에도 인민병원 260개도 세우죠 약간 뻔뻔하죠 북한의 평양심장병원 중공과 동시에 260개 군에 인민병원을 세워달라는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인민병원 하나당 10만 달러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네트워크가 협력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시골은 가장 열악한 게 병원과 약이 없다는 것이라며 북측이 보낸 서류에는 260개의 군에 인민병원을 세우고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고 전했죠 한국의 보건소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규모가 좀 더 큰 인민병원 한 곳당 건립병원 약 1억 2천여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목사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의도순봉교회가 2007년부터 평양에 건설해온 평양심장병원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평양심장병원은 260개 병사를 갖추고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천안한 피격사건 이후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실상 건설이 중단됐었죠 북한은 남북관계가 호전됐던 2018년 교회 측에 평양심장병원 중공과 함께 인민병원 건립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사업의 재개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이 목사는 강조했습니다 약간 뻔뻔한 김정은의 속기 정신을 차리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